현대자동차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최소 2개국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넥소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17일에서 2021년 10월 5일 제조된 넥소 차량이 지난 11부로 EU의 소비자 안전 긴급 경보 체계인 세이프티 게이트 경보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집행위 보고서를 보면 독일에서 해당 기간 제조된 넥소 차량에서 수소감지기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추가 보고됐습니다. 현대차는 문제가 제기된 수소감지기를 교체하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 양국에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